안녕하세요 힐리입니다. 오늘 먹어볼 음식은 바로 통대창이에요. 통대창이랑 불닭볶음면 그리고 선화동 실비김치 참소스 같이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노른자 안돼 음 터졌어요. 근데 저는 사실 대창을 원래 너무 좋아해서 선수에 찍어서 어떡하죠? 안 찰려요. 쿠폰이랑 계속 메뉴는 중 이건 안먹어보는 중 약간의 맛이에요. 이 맛은 정말 맛있어요. 저는 완전 깨끗하게 먹으면 좋겠어요. 내가 먹어볼게용. 저는 그런게 좀 더 맛있네요. 정말 맛있네요. 엄청나는 맛이에요. 쇠로대창도 한번 먹어볼게요 와 고비 진짜 많아요 너무 질겨서 잘라서 먹어볼게요 쇠로대창 한번 더 먹어볼게요 흠로드 아이가 제일 맛있어요 Breed 사슴 쇠로드 통대참, 세로대참, 가로대참 다 먹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로대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굽도 더 확실히 잘 느껴지고 저는 세로대참이 1위입니다 아피부 단무지 우린 면이 나름 우린 넣어주면 지금은 엄청 달콤하지 않아요 가는 중 나의 맛있게 먹습니다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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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